안녕하세요 와우 디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억 3천만 년 전 공룡이 처음 나타나서 사라질 때까지 지구는 거대한 파충류인 공룡의 세상이었는데요. 오늘날 화석을 통해 알려진 공룡은 약 천종 뿐이지만 공룡학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지구에 나타나기 전에 세상을 지배하던 공룡을 우리 인간들은 만화나 영화로 그들의 존재를 매우 흥미롭게 상상하곤 하였습니다. 저 또한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자 그럼 10위부터 살펴볼까요? 12. 앙킬로사우루스 후기 백악기 즉 6500만 년 전쯤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된 초식공룡으로 앙킬로사우루스라는 이름은 융합된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꼬리 부분에 커다란 공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길이는 대략 6미터에서 8미터쯤이고 무게는 4톤에서 8톤 정도가 됩니다. 앞다리와 뒷다리의 차이 때문에 빨리 뛸 수는 없지만 같이 공존하는 대형 육식공룡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단단한 뼛조각으로 목과 꼬리까지 중무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위 아파토사우루스입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도 자주 나오기에 더욱 친숙한 초식공룡인데요. 대략 1억 5천만 년 전쯤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크기는 약 24미터이고 무게는 18톤에서 20톤까지 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작고 뒷다리에 비해 약간 짧은 앞다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온순하고 행동이 느리기에 무리지어 생활하며 긴목과 긴챃집 같은 꼬리를 이용하여 육식공룡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였습니다. 다음은 8위인 플래시오사우루스입니다. 파충류에 가깝다라는 뜻으로 대표적인 육식성 수작용인데요. 약 2억 300만 년 전에 활동했던 공룡으로 영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노아의 대홍수를 거치면서 멸종한 파충류의 일종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몸길이는 대략 3.4미터, 몸무게는 약 2톤에 달하고 목은 뱀처럼 길며 납작한 몸과 짧은 꼬리가 특징인데요. 뼈의 구조는 파충류와 비슷하지만 허리뼈의 구조상 육지보다 가다 생활에 더 알맞게 진화한 것으로 보이며 허파는 등쪽에 있고 몸 아래쪽에 작은 돌이 있는데 무게 중심을 밑으로 향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7위는 스피노사우루스입니다. 크기는 대략 17미터 정도이고 무게는 약 20톤에 달하는데요. 대각기 중기쯤 활동했으며 다시 도마뱀이라는 뜻의 육식공룡입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발굴이 힘든 시기에 이집트에서 최초로 화석이 발견되었으며 발굴하는 데만 자그마치 4년이나 걸렸습니다. 몸이 날렵하고 튼튼한 뒷다리가 있어 매우 빠른 속도로 사냥하였으며 머리는 악어처럼 길쭉하고 송구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빨의 형태로 보아 물가나 늪지대에 살면서 사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기 있는 공룡 6위는 브라키오사우루스입니다. 약 1억 5천3백만 년 전에 미국에서 살았던 초식공룡으로 크기는 대략 25미터쯤이고 무게는 28톤에서 47톤까지 추정되며 더 거대한 표본들이 나와 그 이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목길이가 12미터가 넘는데 목뼈 사이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거대한 몸집을 지탱하는 발은 코끼리를 닮았는데요. 무거운 체중을 근력만으로 지탱할 수 없어 물속에서 수초를 뜯어먹고 살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었지만 신체 구조는 철저히 육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형태로 결론지어져 이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예전 보건도를 보면 콧구멍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으로 그려졌지만 사실은 눈과 눈 사이에 있을 뿐 꼭대기에 있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아직 좋아하는 공룡이 나오지 않았다구요? 이 짧은 영상에 인기 있는 모든 공룡을 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매력적인 공룡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우 디노였습니다.